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여성시대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시대에서 타율이 굉장히 높은 사기 수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에서 같은 여성시대 회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믿음의 신뢰가 쏟아나는 마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시대에서 사기를 당한 유형의 99%는 바로 여시라서 믿었는데 사기당했다. 라는 유형이죠. 5천원짜리 주요권을 4,500원의 여성시대에서 구매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같은 여성인권운동가끼리 절대 사기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더치트에 검색해볼 생각 한 번 안하고 입금하였지만 사기를 당했죠. 여성인권운동가끼리 거래했는데 뒤통수 시계 맞았다. 여시라서 믿고 그냥 아무런 보증 없이 거래했는데 통수 맞았다. 나는 여성인권운동가. 나는 이제 여성시대에서 여성인권운동가끼리 절대 거래 안 한다는 이 여성. 아이코스 작동하는 동영상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 근데 그냥 여시니까 믿고 쿨거래했는데 받아보니까 아예 기능이 상실했음. 이라고 말하면서 여시니까 믿고 거래했더니 통수 맞았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이쯤 되면 어쩜 저렇게 지능이 낮을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이죠. 여시니까 믿고 보냈다는 지능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 여시니까 믿고 게시물만 보고 거래한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여시니까 믿고 거래 내역 요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금했다. 라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이외에도 수백수천 건의 사기를 당한 여성시대 회원들이 넘쳐나고 그녀들은 하나같이 여시라서 믿고 보냈다는 전응하 같은 말만 늘어놓죠. 여러분은 혹시 같은 남자라는 이유로 믿어달라 말하면 그거 믿어주실 건가요? 놀랍게도 여성시대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12억의 상품권 사기를 친 여성인권운동가가 있고 그녀의 사기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인권운동가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원짜리를 4만원에 팔겠다는 딱 봐도 개사기 같은 글에 댓글을 답니다. 계좌번호를 말하고 입금했다는 저 댓글을 보시면 약 1분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그냥 시발 인연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하고 여시니까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금을 박아버린 여성의 모습. 그리고 사기꾼 여성인권운동가는 평범하게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달라 말하고 상품권을 보내주는 척하게 되죠. 실제로 사기꾼 여성인권운동가는 상품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대 없이 구매한 이 전응하 여자는 이마트에 있던 여자였고 상품권을 등록해보니까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응하 같이 그 어떤 검증도 안 하고 1분 만에 입금한 여자는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환불해달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사기꾼 여성인권운동가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금을 못하고 6시에 atm 가서 입금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죠. 여시야 걱정하는 마음 알지만 돈 떼먹을 생각 없고 atm 가야 한다고 시간을 자꾸 미루는 사기꾼 여성인권운동가. 그런데 약속의 6시가 되었는데 이 사기꾼은 4만원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2만 2천원을 입금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입금한 계좌는 아까 사기당할 때 입금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기꾼은 상품권깡을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기를 치면서 12억 원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같은 여성인권운동가잖아 라는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인증보다 강력한 사기 방지 인증이 되어버리는 게 저 여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사기를 장려하고 독려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남성들에게 같은 남자끼리 사기치겠냐 나 믿고 돈 입금해라 더치트에 내 핸드폰 계좌 검색 말고 같은 남자라는 성별을 믿어 라는 사기를 쳐도 남자들은 당할 리 없겠지만 저 여자들은 그거에 홀라당 넘어갈 게 분명하니까 뭐 사기를 치든 말든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기 가서 같은 여식끼리 사기치겠어 라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암행어사 마페 마냥 프리패스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얼마나 사기치기 쉬웠으면 저런 방식으로 12억원을 해먹었을까요? 한심한 전흥아들의 모임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강남의 땅 5조 5억만평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상인들끼리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강남의 땅 5조 5억만평 받아가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피해자를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사기당한 놈이 등신이다. 피해자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